크러쉬가 의외의 친한 사람이 송흥민 선수라고. 어떻게요? 제가 예전에 6년 전에 유럽에 공연을 하러 유럽 투어를 했었는데 런던에 갔을 때 제 공연장에 공연을 보러 오신 거예요. 아 송흥민 선수가? 네 그래서 그래서 손흥민 온다고? 그래서 만났는데 그때 동갑이에요. 그때부터 친해져서 지금까지도 계속 연락하고 한국 오면 가끔 보고. 아니 같이 축구도 한다고요? 코콘 형이랑도 같이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축구 게임을 같이 했었는데 축구 게임도 축구 선수라 잘하더라고요. 그 선수는 축구 게임을 하면 자기 캐릭터로 해요? 저는 당연히 그럴 줄 알았는데. 그걸로 안 하고 세네갈 사디오 마네 선수로. 마네 마네. 아 웃긴다. 보통 자기 걸로 안 하죠 잘. 약간 좀 쑥스러워. 부끄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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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캐릭터로 하는 건. 맞아요. 탈탈설렸어요. 탈탈설렸어요. 탈탈설렸어요.